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둥 탁 어밤입니다 제가 어제 세계관 최강자끼리 싸움을 붙였죠 대머리와 키장남의 세기말 배틀을 한 번 띄웠는데 근데 의외로 반응들이 클릭하면서도 다들 야 대머리가 질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을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요즘 아무래도 결정사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머리는 가입도 안 된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결과 같은 게 조금 시시하다라는 반응들도 있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키 작은 대머리는 어떡하냐고 너무하다는 저한테 덧글을 남긴 게 있던데 이거 보니까 나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그리고 나도 깜짝 놀란 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 대머리들이 있잖아 그치 대머리 마을이 있어 그리고 여기 키장남 마을이 있잖아 분명히 어디가 여기 교집합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돌아가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절묘한 교집합에 들어갈 대머리 키장남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나도 좀 머리가 이렇게 띵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결국엔 키 작은 대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에요 제가 제가 항상 이런 한 얘기가 있잖아 주어진 상황을 냉정하기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현실이 너무 냉정해지면 사람이 날개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늘상 말하는 한의 임계치라고도 할 수 있죠 사람마다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다 이겨내지만 실제로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많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인터넷 같은데 보더라도 이게 마음이 약하고 이게 병 걸린 사람들 많잖아 흑사병 걸려가지고 막 진짜 한 남충 죽어라 막 이러면서 그치? 뭐 남자들도 똑같잖아 한 여들 죽어라 이러면서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내가 말한 그런 괴물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괴물 중에서도 그 대머리인 사람처럼 없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멀쩡한 사람도 이 대머리와 키장남이 동시에 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걸 버틸 수가 있을까? 나로서는 이게 좀 나도 아리까리한 거야 왜냐하면 나도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나도 내 나름대로는 상처를 겪어봤지만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상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전 여자친구가 바람피다가 다 걸렸단 말이야 심지어는 내 친구랑 떡 치다가도 걸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뭔가 인간불신에 걸리게 됐다가 결국에는 사람은 자기 경험대로 가게 되거든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사람으로 치유를 받게 되고 사랑의 상처를 받게 되면 다시 사랑으로 치유를 받게 되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끝나버렸잖아 내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런 강한 인간불신이 있었단 말이야 다행히도 그 뒤에 좋은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좋아진 거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런 여자를 만났으면 그러면 야 씨 블랙필 먹고 난리 나지 지금 그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나한테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온다면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나로서는 상상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머리와 키장남에 대한 관계를 내가 분석하던 도중에 굉장히 되게 잔인한 결과를 또 하나 보게 됐어 그 네이처 잡지라고 아시죠 그 학술지중에서 되게 유명한 데 있잖아요 네이처 잡지에 이게 뭐가 나왔냐면 7개 국가에서 2만 2,500명의 성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대규모 조사를 했는데 키가 작으면 일찍 대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키장도 또 서러운데 대머리 될 확률이 높고 심지어는 뭐 이제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걸릴 확률도 더 높아진데 키가 작으면 그래서 와 내 이거 보고 진짜 와 진짜 신은 죽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실험은 총체적 난국인데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잘 나오지가 않는 거야 그냥 뭐 희망을 가지고 내가 늘상 말한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거에 집중하세요 라고 말해봤자 그 씨알이 다 막히느냐고 뭐라 이런 병신새끼야 이러면 씨알도 안 막힌단 말이야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 우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똑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 중에서 이것을 잘 극복한 사례를 얘기해 주자 그래서 이걸 찾아봤지 찾아봤는데 대한민국엔 또 없어 이게 대한민국엔 없어 옆나라 일본에서 한 명 찾았거든 그 일본에 시라평이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키 작은 대머리였던 거야 그러다가 결국엔 와이프한테 이혼당했어 왜? 너 키 작은 대머리라서 싫어 이래서 진짜 키 작은 대머리라서 이혼을 당한 거예요 남자가 그 다음에 남자가 이제 팬처럼 살다가 이렇게 살 순 없다 싶어서 운동을 했지 운동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케이스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실제로 운동 미치도록 해가지고 일본 내 그런 보디빌딩 대회에서 상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운동을 미치도록 했단 말이야 다행히 지금 와서는 뭐 더 어리고 이제 보디빌딩 같이 보디빌딩 하는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있대 지금은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래도 그래도 너는 그냥 근육 키 작은 대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던 그 임계점이란 게 있잖아요 임계점이란 게 사람이 한 번 넘어가게 되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절대로 같이 오게 하면 안 돼요 다행인 건 그나마 다행인 거는 보통 대머리라는 거는 뭐 날때부터 갑자기 오진 않는단 말이야 보통 30, 40 이쯤 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20대 그래서 저도 지금 탈모약을 먹고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얇아진단 말이야 연모화가 먼저 오거든 그 다음에 대머리가 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 우리 집안 사람이 진짜 대머리가 많다 싶으면 결혼을 일찍하거나 무조건 결혼을 일찍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일단은 문제 같은 걸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단 키 작은 남자일 때 잘 나가야 돼 이걸 다 극복하고 여자 다 후리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대머리가 오면 해볼만 하단 말이야 근데 키 작을 때도 대충 살면서 이제 너덜하게 살다가 갑자기 대머리까지 오잖아 그러면 미치거든 그때는 그때는 진짜 사람이 움츠려 들어가지고 그냥 나처럼 복도리나 기르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왜? 복도리는 대머리라고 차별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움츠려 들면서 살아야 된다면 문제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그렇게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여자를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남자끼리도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야 굳이 이런 관계가 아니라 대인관계를 맺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키 작고 대머리고 그러면 야 그거 누가 친하게 지내고 싶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우선은요 우선은요 그나마 다행인 거 첫 번째 이 두 개가 순차적으로 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헬스장 가서도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헬스장 막상 가면 몸 진짜 좋은 애들 보면 키 작은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런 컴플렉스에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겠죠 항상 사람이 자기한테 모자란 걸 채우려고 하잖아 그리고 키 작은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벌크를 키우려고 해 왜? 그런 남자들 간의 사이에서도 그런 야육강식 같은 게 있잖아 암묵적으로 위약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에서 벌크를 엄청 키우거든 그게 그리고 그 벌크업을 성공한 그런 키 작은 남자들을 보면 진짜 이렇게 뭐 진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키가 작으면 몸부터 일단 키워야 돼 운동해야 돼 진짜 특히 나이 먹을수록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머리가 오면 이제 아 씨 올 것이 왔구나 심어 너 올 것이 왔구나 심어 너 그냥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머리를 심는 거 같아 머리를 심는 거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찌찌 수술이 만족도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 유튜브 팬 중에서도 젖손님이라고 계시거든 유분력이긴 한데 이게 머리통을 두 개씩 이렇게 달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자들이 그 찌찌 수술을 만족감을 느끼는 것만큼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탈모 같은 거 있잖아요 머리 심는 거 하면 뭐 몇 천모 해가지고 뭐 이천모 이렇게 해서 뭐 생각보다 비싸진 않더라고 뭐 한 500만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심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단 이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 임계점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뭔가 문제가 하나 증명할 때 그걸 바로바로 해결해야 돼요 따져보면 나 같은 경우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칼같이 임팔단 보낸 게 왜 그래 내 멘탈 관리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한테도 뭔가가 오게 되면 그걸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나머지 오는 것들을 이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걸 그냥 유야무야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와서 임계점을 넘어버리잖아 그러면 사람이 보통은 무너진단 말이야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 임계점이 박살나버리면 사람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키 장난과 대머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위기 같은 게 오잖아 보통 위기라는 게 진짜 이게 웬만하면 이게 하나 오고 이게 또 금방 오는 경우가 많아 이게 임팩트가 계속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치워야 돼 물론 그 두 개가 정말로 재석향껏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왔을 땐 이걸 빨리빨리 치워야 된다는 것들이죠 설거지 같은 경우에도 설거지 먹고 바로 하면 되게 쉽잖아 그게 그런 것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뭔가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거를 일단 바로바로 해결하는 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임계점을 최대한 넘지 않게 컨트롤하는 게 이게 그나마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진짜 내가 근데 생각해도 키 장난과 대머리는 대머리랑 같이 먹는데 진짜 서럽긴 하겠다 그죠? 근데 늘상 말하잖아 이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건 말이야 이미 온 건 온 거란 말이야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는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밖에 없거든 근데 내가 말한대로 항상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면 그때는 두 손 두 발 다 놓게 돼 체중관리도 그렇잖아 여자들도 나중에 먹다가 처음에는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돼지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스트레스 받은 계속 먹는 걸로 풀거든 무척금적으로도 먹는 걸로 푼단 말이야 악순환이 계속된단 말이야 이게 어떤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키 작은 분들 같은 경우는 대머리가 오기 전에 빨리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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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놓는 미리미리 풀어놓는 그런 유비무안의 자세로 살다 보면 그래도 대머리가 왔을 때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흥 올 것이 왔군 이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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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